일단 전북전 때 제가 PK 못 넣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골을 넣음으로써, 세게 골을 넣음으로써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조금씩 보인다면 경기에 조금씩 나을 수 있고 명중형, 세종형도 왔으니까 조금씩 녹아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교체 들어와서 축구하면서 골을 넣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좀 올해는 좀 이렇게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장난으로 형들이 심폐소생슛이라고 하는데 이 심폐소생슛을 좀 자주 넣었으면 좋겠어요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항상 좀 교체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도움이 되고 많이 되고 싶어요 부담 덜고 오늘 고생했다 이렇게 매경기 홈경기 때도 그렇고 원정도 그렇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는 만큼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하나 돼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리보다는 좀 단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